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기덕이고요. 사실 조금 결이 어떻게 보면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아시아의 한국인이라서 공내배를 넘나들면서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엔 조금 커리어를 설계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디지털 마케팅 컨설턴트로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커리어 경험과 기존에 또 제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근무했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결국에는 저희가 일을 하게 되는데 일할 때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 주신 어머니께서 당연히 돈에 대한 얘기 돈이 되게 중요하겠죠?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돈도 중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중요하고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일들이 잘 없죠?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하나를 이제 이 중에 하나를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거나 하실 겁니다. 모든 분들이 자기 사업체가 있지 않으면 대부분 이제 IC로 일하건 매니저로 일하건 다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생각하는 일들이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뷰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는 방식이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조금 다른 것들이 해결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주제 하나이고요. 그래서 크게 오늘 20분 동안 짧게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자기만의 커리어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커리어 설계가 됐으면은 사실 자기가 지금 너무 사회 초년생이시거나 아니면은 대학생이 아니시면 아니시면 자기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레코드가 있으실 거예요. 역량과 레코드가 있으실 건데 그것과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꿈이 있으면 가고자 하는 것이 있을 텐데 혹은 없으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없다고 하시면은 그걸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 중간에서 간극이 있다 그러면 그 간극을 파악하고 또 메우는 것들이 결국에 꿈으로 나아가는 일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고 세세한 주제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걸 찾을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방법 조금 이건 뻔한 얘기이긴 한데 결국엔 한국인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포인트를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링크드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조금 제가 시간이 된다는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 소개를 드리고 나중에 제 백그라운드 바탕으로 조금 질문 주시는 것도 이제 조금 인터랙션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계속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해왔거든요. 디지털 마케팅이 이제 마케팅 안에서 굉장히 당연히 중요한 거라고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와중에서도 조금 수치화해서 숫자로 마케팅을 하는 쪽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로바로 매출로 이어지게 하는 또 숫자로 이제 나타나는 마케팅은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퍼포먼스 마케팅 쪽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업계에서는 유명한 에전시에서 조금 일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11번가에 들어가서 제가 인하우스에서 마케터로 재직하면서 일을 했고 페이스북에서는 에전시와 인하우스를 돕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에전시에서 이제 퍼티컬 리드로 활동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 바탕으로 제가 제 커리어 여러분들 커리어 설계를 하시고 또 특히 사회 초년생이시거나 아니면 3, 4년 차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더 와닿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저는 좀 딱짜를 말씀드리면 결국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3년, 2, 3년 정도 일해보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과연 좋아하는 일일지 아니면 일이라는 게 원래 힘든데 결국에는 좋아하는 건지 사실 감이 오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 싫어하는 일이라면 굉장히 좀 주관적으로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일은 굉장히 싫게 느껴지거든요. 싫어하는 일 아니면 일은 당연히 힘든데 그 와중에서 즐기면서 또 괜찮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또 그냥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는지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없다면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은 딱히 없는데 어떻게 좋아하는 일을 찾을지가 그 다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벤 다이어그램에서 본 것처럼 내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더 생각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당장 연봉을 조금 올릴지 부업을 해서도 올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방법일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국에 이 두 번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도 결국에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면 더 행복하고 다른 것들도 많이 컴패셋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고 한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왜 나한테 좋은지를 자기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진짜 좋은 일을 하면서 재밌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 일을 시작하게 된 게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제 성격이 ENTP이기도 하고 굉장히 발산적이고 산발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금방 좋아하고 금방 질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 또 이제 온라인 마케팅은 여러 가지 매체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내가 이 일을 할 때 다른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오래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그라운드를 아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뒤를 다운해서 자신만의 이유를 명확히 알고 계시면 또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후회를 보이들 쳤는데 이따가 뒤에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 결국에는 후회를 덜 하는 게 중요한 디스전 메이킹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후회를 이걸 했을 때 안 했을 때 후회를 덜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실 텐데 사실 여러 가지 방면에 의사결정 포인트가 많겠죠. 근데 결국은 인생이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돈 같은 경우에 벌면 되고 내가 지금 당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하면 되는데 내가 후회하는 일을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회를 좀 덜 하게 되는 게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내가 잘 살았고 또 재미있는 좋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을 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좋은 일을 할 때 장점은 나중에 연봉이라던가 이런 잘하는 일을 할 때 장점보다는 결국에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주말 근무가 많이 없지만 이제 7일 중에 5일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주말에는 특히 일요일 저녁이 되면 예전에 개콜이 끝나면 그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도 존재한다는 말이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슬라이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조금 쫓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생각할 때 나중에 다 자기 이유를 좀 붙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한국의 유달리 돈에 대해서 방점을 많이 찍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근무를 했고 싱가포르도 워낙 컨벤센션이 빵빵하고 좋지만 한국 같은 경우가 유달리 삶의 의미를 찾을 때 돈에서 찾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사회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커리어를 찾는 과정에서도 결국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회가 불안해서 개인이 불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리어가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당장 돈을 모이기보다는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았을 때 돈이 보상이 되는 구조가 많이 보이거든요. 여러 방면에서 제가 주변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당장에 결국 돈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돈보다는 나중해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쌓아가시는 그런 과정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결국에는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게 돈이나 혹은 지금 당장 내가 잘하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또 이제 나중에 했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커리어를 내가 쌓아가거나 할 때 좋은 생각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를 많이 붙여놨는데 결국에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제프 베저스도 다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당장의 돈보다는 내가 1달러로 살아봤는데 사라지더라 결국에 그 사는 데 돈 자체보다는 나중에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말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을 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극강 ENTP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리어 설계할 때 또 제가 좋아하는 걸 찾을 때 제 성향도 굉장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향 자체가 여러 가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실수도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에 집중도 못하고 다만 말은 잘하는 데고 의사결정은 충동적인데 자기 주장도 강한데 아이디어는 넘치고 이런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구직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몰두해서 개발한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데 사실 마케팅을 하면서 분석도 해야 되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경쟁사도 봐야 되고 우리 자사 프로젝트도 봐야 되고 마케팅 분석도 해야 되고 크리에이티브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일들을 할 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성격이라는 걸 그거를 제가 파악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마케팅에 맞을 거고 또 향후 온라인 마케팅이라든가 디지털 마케팅이 형장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커리어를 밟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 또 결국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판단할 때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좋아하고 또 나중에 결국엔 잘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커리어 패스 조금 딜다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금 지협적일 수 있는데 광고주, 그러니까 마케팅이 결국에는 광고와 연기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케터나 디지털 미디어 마케터가 결국에는 마케팅을 할 때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를 할 때 내가 마케터가 나중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카카오에 광고를 맡기게 되죠. 광고를 맡기는 광고를 송출하게 되죠. 그게 디지털 미디어인데 디지털 미디어 마케터가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외주를 좋아질 수도 있을 때 당연히 에전시가 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런 인더스트리의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또 이런 인더스트리의 이런 세 가지 요소나 의사결정자들이 다 있으면 나는 다 이런 것들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돼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제가 그 다음 커리어나 이직을 생각하게 됐었는데 이것도 자기 자신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분야에서 어떻게 산업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내가 그 산업에서 조금 1인자가 되어야겠다. 혹은 내 그 산업을 다 이해해 봐야겠다. 내가 여기를 다 한 번씩 이해해 보고 혹은 하나라도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조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걸 쌓아가야 되는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주와 미디어와 에이전시를 다 경험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있지만 나는 이쪽에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긴 하실 텐데 사실 이런 것들도 결국엔 다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산업에서 인계지를 하면서 얻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뒤에 이어질 조금 네트워크라던가 이런 네트워킹의 중요성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어지는데 제 커리어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녹여봤습니다. 그래서 산업, 자기 산업이나 버티컬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리고 조금 해외에서도 커리어를 생각하실 때 조금 방점이 될 만한 것들도 조금 볼드 표시를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두 번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 한 번, 싱가포르에서 한 번 이직 이직하고 이제 살아 살면서 경험해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커리어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나 좀 정리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잘하고 못한 것들이 많겠죠. 그리고 아쉽고 한국에서 있지 않아서 아쉬웠던 것도 많은데 지금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것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제가 마케터로서 에이전시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한 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들고 야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도 압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 초년생이시라고 하시면 압축적인 경험을 하면서 내 나중에 커리어를 좀 생각할 때 내가 경험을 많이 얻고 배움을 많이 얻고 나중 커리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풋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의 돈이나 당장의 회사의 네임밸류는 사실 그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서 말씀만 드리고 싶었던 거는 에이전시, 지금은 굉장히 마케터의 국한에서 국한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개발자라든가 기획자라든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케팅 쪽에서는 에이전시로는 나중에는 이직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 직장을 에이전시로 선택한 거는 이런 에이전시와 미디어와 마케터 생활을 다 경험해보고 싶은데 나중에는 에이전시로 이직이 힘드니까 처음부터 에이전시로 경험을 하자. 에이전시가 처음에는 어렵고 네임밸류는 떨어지겠지만 결국에 롱런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엔트리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들어갔었는데 생각하실 때 2보호 전진을 위한 일보호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짧으면 1, 2년 길게 2, 3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돈이나 1, 2년 정도 내가 네임밸류가 없는 회사를 다닌다. 혹은 내가 조금은 장기적인 커리어에서는 희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장기적인 커리어 패스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회사나 포지션은 적극 추천드린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처음 영어로 일하게 되고 처음 해외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받게 됐을 때 연봉을 깎고 이직했거든요. 사실 주재원이었긴 한데 한국에서보다는 말레이시아에서 그런 말레이시아가 조금 한국보다 못 살기도 하고 그런 연으로 조금 연봉을 깎고 이직했는데 연봉을 깎고라도 조금 자식이가 커리어 패스 상에서 내가 배움을 쌓고 내가 약이 부족한 걸 좀 채울 수 있다면 사실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생각이랑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글로벌 미디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진부한 얘기를 드릴 것 같아가지고 패스하고 제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만한 것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트워크만의 답은 아니거든요. 네트워크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당연히 실력주의 사례가 없는데 실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사람의 네트워크가 나중에 중요해지고 이것들이 이거야 한국인이 대응을 못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어떤 정보는 굉장히 인터넷이 많거든요. 내가 뭘 모르는지 혹은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결국 사람이 말해줍니다. 근데 이제 내 회사나 내 부서나 내 사수가 말해준다고 할 때는 그 뷰포인트는 한계가 있겠죠. 한 사람 두 사람일 거예요. 아니면은 이직했을 때 또 다른 분이 계신다 그러면 그 제한이 있겠죠. 내 네트워크라던가 내가 알고 있는 멘토를 늘리면 내가 어떤 걸 모르는지 잘못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 내가 몰랐던 기회를 제공받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트워크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것들은 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적어놨었는데 링크드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링크드인을 저만 해도 두 번의 이직을 다 링크드인으로 했거든요. 제가 지원하기도 했고 제가 이제 스카우트를 받아서 이직을 하기도 했는데 자신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에는 플랫폼들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잘 없거든요. 스타트업에서 로켓펀치나 이제 그런 자기 프로필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일반화 되어 있긴 한데 아직 그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이용하시고 좀 잘 꾸며 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저에게 만약에 메시지를 주시거나 제 프로필을 많이 보셔가지고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고요. 좀 생소하시겠지만 나중에는 링크드인을 최적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스피커 하신 앨리스님의 프로필을 무단으로 제가 붙여놨는데 다른 분들 프로필도 벤치마킹하면서 자기 프로필을 굉장히 꾸미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내가 몇 명이 내 프로필을 받는지 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서치했는지 또 어떤 키워드로 서치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보시고 내 기존 커리어가 잘 담겼는지 혹은 내가 이직하고자 하는 포지션이 담겼는지 아니면 내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검색어가 많은지를 보신 다음에 내 프로필에 녹이시면 나중에 내 프로필을 어떤 누가 검색할 때라던가 이럴 때 이런 내 프로필 검색량이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남들이 나를 찾을 때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내가 남들한테 보여 볼 때보다 나를 필요로 하거나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했을 때는 완전히 관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고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라도 짧게나마 말씀드린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뒤에서 패널 토크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